안녕하세요! 시원한 오이 ϊ건 셔틀비 소고기 얼굴에 소고기 신안한 오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치즈! 치즈! 안녕하세요, 시오입니다. 오늘은 짜잔! 통삼겹살 비빔면 먹방 레츠고! 거리두! 거리두! 비쥬얼 흥뿰 좀和놈 차라리 Grrrr 음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어요 비빔면 자 우와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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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팽이버섯 초콜릿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좋아요 짜장Too Roberto 이 정도면 예전 조이 통삼겹 통삼겹 뜯어먹는 맛이 진짜 대박이네요 역시 뜯어먹어야 됩니다 싱싱싱.. 술 2잔 오늘이 모든게 잘 먹 depth 딱딱 너무 맛있다 통삼겹이 통삼겹이 허브솔트를 뿌려서 통삼겹이 약간 짠데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딱맞아요 대박 냉동삼겹이 살살 눌러주세요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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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김치 역시 김치 찰떡 너무 맛있어 계란 먹방이 끝냈습니다 먹방이 끝났습니다 너무 잘 먹었어요 통삼겹이 약간 빠삭빠삭하게 구워져서 먹다가 입안이 조금 긁혔는데 그래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! 안녕